요 며칠 뉴스를 토배하고 있는 게 바로 고 이건희 회장의 상속 문제죠. 상속 문제에서 불거진 여러 가지 갈래가 있는데 이것들이 계속 뉴스를 타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류 중에 분류는 역시 상속에 따른 지배구조 승계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이거는 상대적으로 좀 소홀하게 다뤄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들어가지고요. 이거를 좀 한번 면밀히 정가위에 모는 시간 지금부터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경영대학 교수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김우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일단 좀 의아하고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이건희 컬렉션을 어떻게 기증한다 이런 건 상세하게 발표를 했는데 지금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그러면 유족들이 어떻게 배분하는가는 전혀 공개를 안 하고 있거든요.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걸까요. 뭐 사실은 저희도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요. 아직 공개를 하고 있지 않고 유일하게 공개한 게 금융회사인 삼성생명에 대해서 이제 상속을 받으면서 공동 보유하겠다. 이거 이외에는 밝혀진 게 없고요. 사실 저희도 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과연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질지. 그렇지만 한 가지 알게 된 사실은 상속세를 납부하는데 시장에서는 삼성물산회자가 이걸 증렬하겠다. 법인세를 내서 상속세를 절감하겠다. 이런 예측이 나오는데 그거는 이제 빗나간 거고요. 일단 온전히 12조를 내겠다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그러면 그 애당초 예측했던 게 빗나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상속세가 워낙 많으니까 12조 원이나 되니까 이건희 회장으로부터 받는 상속 주식. 그중에서 삼성전자주식이죠. 이게 굉장히 큰 건데 이거를 가족들이 상속받는 것이 아니고 물산이 오히려 그것을 증여받아서 증여받게 되면은 네, 그렇죠. 그러면 이제 가족들은 상속세를 안 내는 거죠. 그리고 물산이 법인세를 내는 거고요. 그런 예측도 있었는데 그것은 빗나간 것 같고요. 그렇지만은 나중에 가서 나중에 가서 상속재원을 마련을 해서 배당이나 SDS 주식이나 이런 걸로 조달을 할 텐데요. 결국은 모자랄 겁니다. 결국은 모자랄 텐데 그렇게 되면은 삼성전자 지분 중에 일부를 그렇게 크게 필요도 없어요. 지금 5년 후의 일이니까 한 1% 정도를 물산에다가 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팔면 어떻게 되는데요? 팔면은 당연히 가족들은 매각 대금을 받는 것이고요. 그것으로 상속세 나머지 모자라는 부분을 납부하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1%는 삼성, 물산에 갖게 되니까 지금 한 4%가 있는데 한 1% 더해서 한 5%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물산은 아시다시피 이재용 부회장이 지배를 하고 있는 회사 아닙니까? 그래서 삼성, 물산에 간다.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군요. 결국은 이게 모든 게 지금 지배구조하고 연결이 되는 문제잖아요. 지배구조를 무시할 수 없죠. 그룹에 대한 지배권은 유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영속세를 내면서도 어떻게 하면 이 출자구조, 지배구조를 약화시키지 않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겠죠. 지금 보도에 따르면 공개를 안 해서 알 수가 없지만 지금 유족들이 이재용 부회장에게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몰아주기로 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것도 사실은 알 수는 없는 거고요. 맞아요. 확인된 건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재용 부회장이 부담해야 되는 상속세가 더 늘어나는 거죠. 그렇죠. 이거를 감당할 수 있을지도 문제이고 그리고 또 남해들 간에 과연 이게 협의가 될지도 의문이고요. 그러니까 법정 상속 비율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양보를 해야 되는데 뭐냐면 전자주식이 워낙 크고 그게 대부분인데 그걸 몰아준다. 이게 과연 협의가 될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그거는 뚜껑 열어봐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섣불리 예측해서 추정 보도할 성질의 문제는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래요. 그다음에 하나 좀 여쭤볼 게 아무튼 상속세를 쉽게 말하면 할부로 납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연부연납 이런 편에서 나머지 나눠서 낸다는 거잖아요. 그거는 그 이전에도 사례는 여러 번 있었나요? 그러면 워낙 상속세율이 높다 보니까 그동안에 청수 자녀들이 상속세를 낼 때 다 이렇게 분납을 했습니다. 5년에 걸쳐서. 그러면 12조의 상속세를 내야 되는데 그래서 한 번에 2조씩 낸다. 이런 거라고 하던데 그런데 그게 돈이 모자랐을지 모르겠지만 제1금융권 두 곳에서 2천억씩 4천억을 지금 대출을 받았다는 거잖아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은? 그러니까 워낙 상속세 납부해야 될 금액이 크니까 이제 주식담보대출도 있는데 그 이전에 신용대출도 해보자 이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용대출을 하고 그다음에 주식담보대출을 하고 그런데 이제 이건 대출이기 때문에 역시 갚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디에든가는 진짜 재원이 나와야 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가지 재원이 있습니다. 한 가지는 SDS 주식이 있어요. 남매들이 갖고 있습니다, SDS 주식을. 이게 지금 종가로 따졌을 때 한 2.4조가 됩니다. 그리고 SDS는 삼성그룹에 대한 지배권에 있어서 큰 의미가 없는 회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사실 팔아도 됩니다. 이것을 팔면 세월이 한 2조 원이 나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주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또 이건희 회장의 주식도 물려받은 거기 때문에 여기서 5년 동안에 걸쳐서 받을 수 있는 배당금이 한 5조 원이 또 됩니다. 그걸 이제 물론 세금을 내야 되겠죠. 그럼 한 3조가 되고요. 그래서 SDS 주식 계획한 거, 삼성전자에서 배당받은 거 3조 해서 5조가 되고요. 그럼 7조가 모자르죠. 이 7조는 나중에 5년 후에 삼성전자 주가가 지금 한 8만 2천 원인데 그때 가면 10만 원 또는 15만 원도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때가 돼서 아주 극소량, 물론 극소량까지는 아니고 한 1% 정도 매각을 하게 되면 충분히 조달이 가능하고 또 이걸 외부에 팔지 않고 물산에다가 팔면 내부 지분류는 전혀 변동이 없고 그래서 상속 재원 마련하는 데는 큰 문제가 없고 다만 문제가 시간의 문제인 거죠. 미리 지금 당장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렇게 분납을 하는 거고 처음에는 대출로서 하는 거고요. 워낙 내부는 몰라서 한번 거칠게 질문을 드려보고 싶은 게 지금 2천억, 2천억에서 4천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정말로 그만큼이 비어서 정말 대출이 필요해서였을까요? 아니면 일종의 여기서 웅변 효과를 노려서 대출을 받은 걸까요?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교수님? 사실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재산이 있는지는 모르죠. 어느 정도 있는지는 모르고 글쎄요, 현금을 계속 쌓아두고 있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굉장히 금액이 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현금으로는 아마 모자로 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두 번째, 대출을 해준 은행에서는 신용대출로 하고 견질담보였다라고 하던데 이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그 순수한 신용보다는 어느 정도의 담보가 필요하다고 보겠죠, 은행에 따라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재용 부회장이나 그 남매들 특히 이제 이건희 회장의 주식이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사실 그거를 보고 고려를 해서 은행들은 대출 심사를 했겠죠. 그런데 견질담보라고 하는 게 뭐예요? 견질담보는 뭐 이게 담보 일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요? 주식담보대출은 아니고요. 그러면 이거 일종의 특혜라고 볼 수 있는 겁니까? 아니면 이재용 부회장의 위치나 이런 걸 볼 때 이 정도면 대출을 해줄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그동안의 청소에 대한 대출 사례를 보면은 어느 정도 가능한 것 같고요. 사실은 은행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도 볼 수가 있는 거죠. 어떤 점에서요? 이자? 그렇죠. 금액이 워낙 크고요. 이자도 있고요. 네. 그럼 이게 어떤 정상적인 금융 거래 이렇게도 볼 수 있다는 말씀이시네요. 아주 예외적인 거지만은 불법의 요소가 있는지는 찾지를 못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연일 화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이관희 컬렉션 아니겠습니까? 네. 이관희 컬렉션에서 그 전에 발표가 나오기 전에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언론 보도를 탔지만 그게 아니라 그냥 전부 다 기부한다 이런 건데 이것이 예를 들어서 어떤 상속 과정에서 어떤 점이 고려가 돼서 이런 결정을 내렸다고 해석을 해야 될까요? 두 가지 점인데요. 사실 2008년도 특검 때 사실 차명재산을 많이 발견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실명 전환이 됐는데요. 문제는 일단 차명재산으로서 조세포탈을 했다는 점이 있었고 그리고 또 그중에 대부분이 뭐냐면 이병철 회장으로부터 이관희 회장이 상속받은 건데 시간이 너무 지나가지고 상속세를 내지 않았어요. 이런 두 가지 어떤 원제, 부담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8년도 회장에서 물러나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이관희 회장님이 이거를 본인과 가족을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했습니다. 삼성 생명 주식을 제외하고 나머지 차명 주식에 대해서 그게 현재 가치로 10조 원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의료 관련 기부를 하고 또 컬렉션들을 기증을 했는데 사실 이 10조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가지고 보급을 했다거나 아니면 통 큰 기부라거나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조금 부풀려진 측면이 있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때 사회와는 약속했던 거에 비하면 5분의 1로 줄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의료 관련 기부가 1조. 컬렉션은 사실 시가로 따지면 얼마인지는 모르겠지만 감중가로 하면 2, 3조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3, 4조인데 그럼 한 절반 정도 되는 거죠. 절반 정도가 되겠네요. 오히려 그렇게 봐야 된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경제, 그러니까 교수님이 본다고 했는데 경제개혁연대가 삼성전자 이사회에 이재용 부회장의 해임을 의결할 것을 요청했다는 이야기였었는데 이건 어떤 이야기예요? 아, 예. 지금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삼성전자의 미등기임으로 아직 남아있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특경가법상의 불법이거든요. 그러니까 특경가법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횡령으로 형이 확정이 된 경우에 형이 확정된 시점으로부터 형이 집행 끝나고 5년 후, 상당한 기간이죠. 지금 징역 2년 6개월에다가 그리고 5년 후니까 그 기간 동안에 문제가 됐던 회사의 취업 상태를 가질 수가 없습니다. 취업 제한이 걸리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지금 미등기임으로 아직 남아있는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불법 상황인 겁니다. 새로운 불법 행위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중법을 해야 되는 삼성전자 이사회에게 저희가 공문을 보내서 이거는 법을 어긴 거기 때문에 사임을 받아라. 사퇴를 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리고 특경가법에 의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이런 상태가 지속이 되면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장관은 해임을 요청을 해야 됩니다. 그 회사에 대해서. 그런데 저희가 공문을 보냈고요. 한 달 반 전에 법무부 장관에게. 그런데 법무부에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고 있지 않고 있고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직무 유기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는 거고 지금 일각에서 사면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사면을 받는다고 한다면 지금 교수님이 제기했던 그 제한 요건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사면을 하게 되면 그렇게 되지만 사면을 하기에 부담스러운 상황이 돼버린 거죠. 지금 새로운 불법을 저질려고 있는 사람에게 사면을 해서는 안 되고 또 거기에 추가해서 아시다시피 지금 재판이 새로 진행되지 않습니까? 삼성, 물산, 제일모직, 부당합병권 그리고 분식회계권 이것 때문에 또 다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사면을 논의하는 것은 굉장히 부적절한 거죠. 그래요. 알겠습니다. 정리를 해서 다시 한 번 처음으로 돌아가서 정리를 하면 고 이건희 회장이 갖고 있던 지분이 어떻게 상속이 되느냐에 따라서 삼성, 생명, 물산, 삼성전자 간에 얽히고 있던 순환구조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총수의 1인 지배구조가 어떻게 되느냐의 문제까지 가장 핵심적인 문제인데 여기서 이제 결국 체크포인트로 놓고 본다면 이재용 부회장에게 어느 정도로 가느냐 이거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큰 그림은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큰 변화가 없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상속 재원을 배당으로 그리고 삼성전자 일부 지원을 물산에 매각하는 걸로 그런데 물산은 어차피 전자주식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돼 있는 거고 그다음에 결국은 결국은 세 남매가 나중에 가서는 우리나라 대부분의 그룹들이겠지만 계열분리를 할 거잖습니까? 계열분리를 하기 때문에 지금 그거를 고려를 해야 될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는 어느 정도 지분을 똑같이 나눠가는 것이 아니고 계열분리를 하게 되면 주식을 서로 갖고 있으면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쪽으로 이렇게 나눠가는 그런 것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를 들어서 고 이건희 회장의 지분을 어떻게 나눠서 상속하는가를 밝히지 않고 내지 더 나아가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몰아주기로 했다는 추정 보도가 나오는 맥락도 결국 계열분리까지를 염두에 두고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게 이제 나중에 어떤 식으로 새 남매가 계열을 쪼개가실지가 드러나기 전까지는 그거를 공개하기가 뭐해서 지금 공개를 안 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거군요. 공동 보위도 사실은 꽤 오랫동안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 해야 되는 건 아니고요. 그렇지만 언젠가는 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걸 좀 체크를 해봐야 되겠네요. 앞으로.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세요. 지금까지 경제개혁연대 소장을 맡고 있는 김우찬 고려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